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인데 거래량이 줄죠 근데 이 양 음 양 이거 자트 그림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거래량이 요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나와요 근데 얘를 만약에 쪼개 이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거래량 하나 있거나 이제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양복 안에 들어있는 거래량이 근데 요 중간에 어쨌든 이걸 합치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 캔들 다음번에 내리는 캔들을 보면은 요렇게 조종장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거래량 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확대를 하니까 캔들을 4개로 쪼갠 건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잘려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이 결국엔 올라가는 거래량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래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서 요렇게 거래량이 나와 그러면 아 얘가 이거 끝나고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 되니까 여기서 거래량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정확하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이 요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차트랑 똑같아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요렇게 늘어나는 자 요거 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요기를 포착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증가 증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하고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보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요기에서 회수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거래량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오늘 토스트 나온 걸로 한번 복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본능 아직은 그래서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은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요렇게 된거지 이걸 주봉으로 보면 아직 안 오른 것처럼 보인다구요 확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반등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분봉 상에서 저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엠젠 솔루션 이런거 보면은 분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양이잖아요 양, 음, 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징후를 보세요 내려가는 음에서는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다가 상승 출발하는 요 중간 거래량 하나가 있죠 여기가 타점이에요 여기가 타점 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튄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세요 접수? 현산도 있었죠 현산도 지금 보면은 어 현산 요기를 볼까 한 10월 30일 정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쯤 어 10월 30일 지금 여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여기가 타점 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거래량 증후가 나타난다고요 그런게 딱 나올 때가 매스 타이밍이다 날짜를 조금 더 바꿔가지고 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사례라 요 패턴을 좀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거래할 때 너무 쉽습니다 뭐야 이거 이제 가겠네 그쵸? 자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량이 나왔죠 이런게 간다구요 간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스카이 문택 끝 여기도 한번 볼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여긴 지운 거 없네 아 여기 있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날짜 구분선인데요 날짜 구분선이랑 상관없이 연결 지어서 보세요 양이구요 음 도중에는 거래량이 줄어요 없죠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랬다가 양 나오는 출발 구간에서 전고점을 위협한 전고점 아직 못 넘어 상관없어요 요 구간 안에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게 요만큼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이거랑 똑같이 딱 맞아서 떨어지게 올라가죠 그것처럼 여기가 타점이다 거래량 나오면 여기 거래량 나왔잖아요 요런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 여기 있죠 여기 중간에 요런게 뭐 좀 헷갈리는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 빼고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음이죠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여기까지를 양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양 보고서 이렇게 음 하잖아요 양이냐 음이냐 헷갈리는데 라고 할 때 야 이제 양이야 여기부턴 양이지 라고 볼 수 있는 요런 캔들 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기가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좀 익혀 두시면 거래가 너무 쉬워집니다 지금 요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잠깐 샛네 잘 모르게 된다 이해볼래 또 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